김강좌 멋진 회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다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김초봉 반장님 준비하세요. 아름다운 김초봉 반장님 준비하세요. 아름다운 김초봉 반장님 준비하세요. 아름다운 김초봉 반장님 준비하세요. 우후! 손! 손! 노래를 좋아해 주기에 건강하십니다.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삶이 지친 사람의 감자와 밤새로 들면 콧노래가 인사합니다. 삶이 지친 사람의 감자와 밤새로 들면 콧노래가 인사합니다. 삶이 지친 사람의 감자와 밤새로 들면 콧노래가 인사합니다.